그 먼지 푸른 핀 파파. 이름 김래원 생년월일 1981년 3월 19일. 와 진짜 몰랐다. 29. 내가 형입니다. 예. 세윤이 형. 세윤이요. 레온이 이 녀석. 예. 또르르르 까꿍. 좀 화나고 이렇게. 예예. 14살 나이에 혈압단신 강릉에서 서울로 상경. 하라는 농구는 안하고 연예계로 풍덩 뛰어들어 화려하게 MBC 청소년 드라마 나로 데뷔를 합니다. 이후에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송혜교 남친으로 출연. 이제 얼굴 좀 아리나 싶었으나 오지명, 선우용력, 박영규, 박미선, 미달이까지 초강력 캐릭터로 똘똘 뭉친 가족들에게 떠밀려 내려가 버립니다. 이후에 내 사랑 파찌 눈사람에도 비중 있게 나왔으나 여전히 시청자들에게는 눈엔 가물가물 나왔나왔나왔나 키가 누군가 장나라 공유들은 다 떴는데 난 언제 떼라 고민 고민하지 마. 왜 이렇게 하지 마. 왜 나고요 옥탑밭 고양이가 있으니까요. 야하 서글서글한 이미지로 여심을 확 사라잡고 상도 사라잡고 이천삼 년 연기대상 최우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로 이천사 연기대상에서는 최고 인기상을 타고요. 어린 신부로 흑행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송혜경 임수정 문근영 김태희 정여원 등 초절정 미녀 배우들과 작업하면서 스캔들 하나 없었던 깨끗한 남자인지 완벽한 선수인지 모를 매력남 김민원. 최근 드라마 식계의사는 요리까지 잘하는 엄친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랬나요? 그렇죠 예. 인기 쓰라는 말보다 연기 잘한다는 말에 더 욕심나는 배우 그런 당신은 욕심되게. 오오오오.